안녕하세요 수호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는 5월 19일 일요일이고 오전 10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일요일에도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오늘 살펴볼 종목 대한전선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안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 주말 사이에 편하게 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시기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냐. 다음 상승을 기다려야 된다. 상승의 근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구리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된 자료가 있어서 그걸 좀 안내를 드리면서 같이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대한전선의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갑자기 구리가 귀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전일 나온 내용이고요. 갑자기 구리가 귀해졌다. 왜 더 많이 캐내지 못할까라는 내용입니다. 업데이트 5월 18일. 금세기 구리의 두 번째 장기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앞으로 2년에서 3년 내에 폭발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구리의 시대는 지금이다. 내년 평균 구리 가격의 전망치는 15,000달러이고요. 현재 얼마죠? 지금 1만 달러를 넘어서 톤당 1만 1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렇다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두 번째는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앞둔 재무장이 때였고요. 세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재건 산업이 시작될 때라고 합니다. 대부분 보시면 공통적인 부분이 전쟁에 관련되어 있다. 전쟁이 난 이후에 재건을 할 때 구리가 엄청 많이 사용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리 차트 제가 지난 구리 차트 선물 차트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게 21년도 코로나 때 코로나 특수한 상황 그리고 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때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자재 슈퍼사이클 구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원자재는 전쟁 이후에 재건이 될 때 엄청나게 상승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슈퍼사이클이었는데요.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프라 수요가 폭발했을 때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경제가 주도한 마지막 슈퍼사이클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하고 길었다 이 기간에 구리가격은 톤당 13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대략 8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거죠. 그쵸? 엄청나게 상승한 거고 석유도 베럴당 25달러에서 100달러로 뛰었다고 합니다. 석유 예를 들어서 지금 휘발유가 1600원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4배가 올랐죠 이때 4배가 올라서 대략 4, 5천원이 넘네요. 5천원이 넘는다면 기름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넣을 수 없다. 엄청나게 올린다. 물론 유리세로 인해서 조정을 좀 하겠지만 나라에서도 나서겠지만 4배만 올라도 엄청난 충격인데 이때 구리 가격이 8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8배.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죠. 구리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지정학적,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문제에 가려막혀 있다. 구리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점점 커질 거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프라 구축에 관련해서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가뜩이나 쓰임새가 많은 구리를 필요하는 새로운 수요차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생겼다.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전력망 교체 또 뒤에 후술하겠지만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내용들 또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소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아무리 여러번 말해도 입 아픕니다. 상당히 중요한 원자재고 전기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속이 구리입니다. 전기차에는 한 대에 약 78km의 구리가 쓰인다고 하고요. 해상풍력 같은 전력을 생산하는 석탄발전 말고 신재생에너지도 약 3배가 많은 구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풍력터빈, 태양전지 모두 반드시 구리가 필요하고 전두성이 알루미늄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모터에도 당연히 구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인류 이전의 역사 전체에서 쓴 것과 같은 같은 양의 구리가 앞으로 30년 안에 필요할 것이다. 여기는 전체, 인류 전체에 사용한 구리 앞으로 30년 동안 사용할 구리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노후화된 전력망 방화에 사상 최대 규모 4조 7천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환율 1,300원 정도로 계산하면 5천억이 넘겠죠. 한 5천조, 5천에서 6천조가 필요할 것이다.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 당시의 공약 중, 법안 중 하나가 인프라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때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보수하는데 1천조를 사용하겠다고 1조, 1조, 우리나라 돈으로 1천조, 우리나라 돈으로 1천조입니다. 1천조를 사용하겠다고 법안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는 5천에서 6천조, 무려 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통적인 석유로 인한 강자, 중동에서 네옴시티 관련주가 작년에 매우 핫했잖아요. 그때 당시 네옴시티 건설을 하는데 대규모 전략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인구가 많은 지역, 인도라든지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세계 곳곳에서 전력 인프라 투자 붐이 불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기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금속이 구리, 리튬, 니켈인데 리튬과 니켈은 주로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죠. 가격은 이미 지난 1년간 하락을 했다. 왜냐? 광산 개발이 너무 빨리 리튬과 니켈 광산 개발이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리튬하고 니켈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반면 구리는 어떠냐? 구리는 공급 속도가 너무나 느립니다. 국제구리 연구 부립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 구리 생산량은 오일이 고작 2.1% 늘어났는데 올해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오히려 더 낮아졌다. 그게 바로 구리가 특별한 이유인데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직 땅 속에는 구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왜 공급을 늘리기 어렵냐? 그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술과 비용의 문제가 있고 인허가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죠. 원래는 10년 전에는 구리 광산의 비율 광석을 예를 들어 1km짜리를 채굴을 했고 거기서 구리를 파내는 거죠. 파냈을 때 평균 1.2%가 나오더라. 1.2%의 구리가 나왔는데 이제는 0.72%로 약 절반에 가깝게 효율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똑같이 1km짜리 광석을 채굴을 하고 나서 구리를 꺼내는데 더 작은 양이 나온다. 그렇다는 것은 광산이 전부다 더 커야 되고 인력도 더 많이 늘고 더 많은 구리 광석을 채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구율 7.1을 경우로 예를 들었을 때 100년 전부터 구리 채굴을 해왔는데 이제는 지표면에 수익성이 있는 광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캐기 쉬운 이런 광석들 많이 캤는데 점점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표면에 있는 것은 얼마 남아있지 않다 이제 깊게 땅을 뚫고 깊게 들어가서 광석을 광물을 채굴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의 구리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06년 이후로 5배가 올랐다. 똑같은 돈을 들이면 5분의 1밖에 채굴을 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기술과 비용의 문제인 거고요. 또 인허가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구리 광산을 새로 발견해서 실제 금속을 캐기까지는 평균 1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석유가 5년이 걸리는데요. 이거보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정말 오랜 기간 지금 지금 광산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실제로 구리를 빼내는데 14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계속 공급 부족 문제는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칠레 여기 보시면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이 칠레라고 나와 있죠. 지난해 1월에 칠레 정부는 펭귄보호구역 인근에서 추진되던 구리광산 프로젝트를 결국 거부를 했다 라고 나와 있죠. 인류가 구리를 캐내기 위해서 펭귄을 희생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게 환경적인 문제이고요. 또 파나마에서도 세계 10위 구리광산 코브레 파나마를 폐쇄라기로 했다. 왜냐 지역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다 이겁니다. 너무 반대를 해서 폐쇄가 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BHP는 제가 지난 기사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구리 생산량 세계 1위로 가기 위해서 영국에 앵글로 아메리칸을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58조원을 제시했지만 퇴질를 맞았다. 이때 나온 얘기가 뭐죠?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너네 BHP 구리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혹은 알면서도 이렇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 더 많은 광물을 채굴을 해야 되고 똑같은 양을 채굴을 했을 때도 나오는 구리 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비용이 5배나 늘어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인허가 환경문제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그래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45만 톤 정도 내년에는 46만 톤 정도 공급 부족을 예상을 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땅 속에 있는 구리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심해 채굴을 해야 된다.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데 어쨌든 이거는 아주 먼 미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광산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면 14년이 걸리는 이런 채굴 구리 채굴하는 데까지 14년이 걸리는데 이 심해까지 가는 거는 다른 문제죠. 바닷속에서 땅을 뚫고 들어가서 구리 광석을 채굴한다는 건 먼 미래의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패스하도록 하구요. 자 이렇게 해서 구리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구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구리는 전선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압전선 같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전선주가 오릅니다. 물론 테마성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전선에 수주 잔액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앞으로 수주권도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구리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전선에도 가격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요. 전선 가격 안그래도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변압계라던지 전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실적도 증가하고 결국 대한전선은 실적 플러스 테마 두가지를 같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기관이 물량을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이 350만주 굉장히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데 거의 어디서 가져가고 있느냐. 연기금하고 사모포 최근에 금융투자에서도 많이 물량을 모아 가고 있구요. 기타 보험이나 투자신탁 속에서도 물량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승의 주체는 기관이다. 개인들은 중간에 내려서 적당히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크게 시세가 크게 나온다면 다시 따라 붙겠죠.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홀딩을 해서 거의 14년 만에 슈퍼 사이클이 온 거 잖아요. 2011년 정도의 중국 슈퍼 사이클 이후에 지금 2024년 이고 이게 지금 몇 년간 지속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매도 하시면 안되고요. 가급적 오랫동안 홀딩을 해서 주가 상승에 머리를 찍고 내려오는 오른쪽 어깨 여기서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 어깨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머리고 왼쪽 어깨고 오른쪽 어깨가 되는 건데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렇다면 오른쪽 어깨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머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궁금하실 텐데 조종을 보이고 다시 재상승 할 때 직전 고점을 뛰어넘으면 다시 여기가 머리가 갱신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왼쪽 어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 어깨를 다시 기다려야 되고요 이걸 반복해서 계속 쉽게 매도하지 말고 끝까지 홀딩을 잘해서 높은 수익을 가져가보자 특히 52주 신고가 돌파를 하고 나면 역사로 신고가 돌파하는 게 물론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차트를 좀 길게 볼까요 이렇게 길게 보면 더 길게 볼게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서 봤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거래대금이 앞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빽빽하게 몰려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주도주가 되는 경우는 끊지 않아요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쉽게 매도하지 마시길 바라구요 저는 이런 매매 타점이나 매도 타점 머리나 어깨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아까 정리해둔 자료에 여기 하단부에 자료가 많이 있고 실적이랑 이렇게 나와있고 제가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배포를 할 생각이구요 어떻게 인증을 해주시냐 010-5904-8931번으로 무독 혹은 대한 우리 대한전선 대한 이렇게 문제 남겨주시면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저희 실제로 여기서 공략이 들어갔죠 이렇게 유리한 구간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긴 이런 유리한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시면 실제로 매매하는 데 상당한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최종 목표가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 홀딩을 해서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좋다 분할 매도는 언제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여해서 자료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 추가적인 내용 특히 이제 구리에 대해서 현재 구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큼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영상을 좀 찍었고요 우리 주주님들 끝까지 잘 홀딩을 하셔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은 가급적 많은 수익률을 결과를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제가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조금 전에 목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어쨌든 제가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일요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